와, 여기는 진짜 다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너무 편하다. 아, 먹어볼까요? 바로 그냥 이거? 이건 뭘 찍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. 이거 위험해. 이거 진짜 맛있어! 야, 정말 이 이상... 진짜 한 입 먹자마자 씹자마자 그 진짜 좋은 한우에 육즙이 있잖아요. 틱 하고 다 나와요. 저 이렇게까지 좋은 한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, 태어로? 이 맛을 처음 알았어, 오늘. 응! 진짜 이거를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한테는 그동안 먹었던 건 한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을 정도예요. 어허허허. 그 정도로 부드럽고... 와, 이게 넘버 나이니 확실히 콜라스가 있네. 아, 이거 처음 먹어봐, 이런 고기. 솔직히 한 점에 30만 원이라고 해도 저는... 이거는, 이거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. 잠깐, 잠깐! 왜? 준현이 형님이 고기를 저장하고 있어요, 자꾸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이거 아니지! 아, 진짜 맛있다.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, 저 이렇게까지 좋은 한우를 먹어본 적이... 난 약간 잘린 거 하나 일단 먹고... 잘리겠습니다. 야, 이거는 뭐 양보를 못하겠네. 저... 와, 진짜... 너무 맛있어요! 아아... 오늘만큼은 따로 진행할게요. 이거 제가 사수해야 되니까... 아, 이거 유지트로 어떻게... 오지마! 오지마! 이거 큰 거 하나 드셨는데 밥이 오면 얹어 먹을라고... 그렇죠. 그럼! 야! 이걸 안 드셔, 자꾸 새 거를 드셔가지고... 나는 양아치도 아니고, 나는... 오! 오지마!